아 또 상대 만났어? 와 핵쟁이! 와 핵쟁이 4명이야 아 상대의 4명 핵쟁이 3인큐에게 괜찮아요 저희는 저희는 핵쟁이보다 더 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와 4천왕이다 4천왕 어? 예쁜 아닌데? 뭐 충고해요? 와 파티 끊었다 거대토끼 충고 받아봐 시발새끼야 왜 그러세요? 욕을 하시냐고요 욕을 하시냐고요 어린 친구들도 방송 보는데 그러면 돼요? 누가 얘기해요? 우리 팀에 핵 있어요? 네 상대 팀 4명 핵 아 근데 상대님 4명이 핵인데 어떻게 이기냐 아 일단 해보자 해보자고요? 하하하나 승패은 결정나요 하하 하하 예 하긴 알죠 근데 상대가 4명이면 왜요 해줄까요? 아니야 이거 막을 수 있어 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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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얼 무언크든 누구든 백킹할 수 있다 위치 변환기 위치 변환기 설치 완료 위치 변환 완료 아, X갔네 진짜, X발. 나도 하나, 저 새끼 진짜 무승부하지 않았고 X발 놈이야. 아, 짜증나 죽겠네, X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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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일 있었어요? 아, 저 파는, 아니, 저, 나도 하나, 제 핵이잖아요. 아, 치킨쿤, 치킨쿤, 저, 뭐, 같은 팀인 거야. 야, 우리가 무승부를 하자 했어. 근데 지들은 뭐, 동의 안 했다면서 X발 게임을 진행해가지고, X. 아, 짜증나네, X발. 이따가 필요할지도 모르겠어. 그럼 배신 한 번 때려줘요? 야, 저 핵 아니여. 이제, 총수를 많이 줄거야. 아, 아, F. 아, F. 아, F. 아, F. 아, F. 아, F. 난호하나라는 미니엠 쓰는 사람 중에 핵 유즈가 있긴 있어. 저거, 난호하나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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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스크림하는거죠? 나는 신경쓰지마 쟤 그거에요 핵의 핵 저는 짭 핵 짭인데 아.. 퀴즈 좀 다르셔서 에이 그럴 수도 있죠 30점이요? 아 근데 집콕포밍도 좀 넘어간게 아 저번에 뭐냐 우리팀에 핵 있으면 바로 무승부하자고 해놓고 전반 같은팀 핵 가니까 아무 말도 안해 아니 금방 아 게임 안했었어요 안했긴해도 그래도 말이라도 했거든요 무승부하자고 팀원한테 아무 말도 안하시니까 그쪽에는 계속 무승부하자 했대요 말 아니 근데 팀에 있는 사람들은 핵인거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진행하니까 찡찡이세요? 찡찡이죠 여기에서 찡글찡글 되세요 미안해요 빡쳐서 그래요 쟤 때문에 계속 무승부 나고 싸는 쪽으로 주먹이 들어온게 하하하하하하하 내가 주먹이들으면 태풍 매미가 다시 와요 하하하하 haz G nutshell 자쿠 너는 왜 금화를 못가냐? 너는 왜 금화를 못가냐? 금화인데요? 저게 금화야? 저게 금화에요 랭킹 안에 왜 못되냐? 그런데요? 랭킹컷이 너무 높아 이제 4200 중반 이제 4300이였다니까 에? 시즌 말 되면 4300 될 듯 시즌 말 되면 그 정도 정민이 형이랑 하느라 좀 떨어졌지 아 올릴까? 4300 올려야겠다 랭킹 먹지마 내꺼야 랭킹 칼 들고 있는 것도 해킹하면 칼 빠지나? 아니요 아니요 아 안빠져요 칼을 대신에 그 질풍하고 그거를 멈추죠 아아아아 흐흫 야 이 초수 상대 나머지 2명의 양심에 맡겨야지 망삐지마 우리 강도영이 있는데 저 4명이야 뭐 6대4 못 이기겠어? 아우 힝 야 אני 미션 미션 0대 0 홍수 변경 잘 봐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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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은 작게 할아버스 플레스틱 뭐 하지 말라고 아니 어차피 아니 통수 친데 몰라 몰라 차이팀 핵이 4명이라서 어쩔 수 없어 통수 친데 빨리 잡아 다나 루시우 폴색 라인 폴색 로드호그 개 잘하는데 폴색 로드호그 시켜 폴색 라인 더 잘해 대장님 저 뭐해요? 누가 통수를 친데 저쪽 통수 친다고 그냥 닥치고 들어 핵이 4명이야 저기 통수 안 쳐도 4명이면 통수 핵인데 정우님 핵이에요 근데? 핵 아니에요 저 으만 루시우 눈쟁이님 하나 하시고 폴색 빨리 라인하고 디바하고 탈이날 아무거나 차라리야 해 그럼 차라리야 해 辿밤났났네 직관로 받네 ㅋㅋㅋㅋㅋ 집관서 맞네 ㅋㅋㅋㅋㅋ 내가 맞네 내가 어? 지하철 3번짜만 타서 택시 비율만 사면 ㅋㅋㅋㅋㅋ 아니 대구는 지상철 동그란 걸로 타거든? 30개 쇼론 카드야 이제 괜찮을거야 지금 계속 뒷마라 배고파 스윙 어? 에스카 뽑았었는데요? ㅋㅋㅋㅋㅋ 음... 아 잠깐만 나 여기 있으면 안 돼 울공 뭐하냐? 야야야야야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뭔 일이야? 야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오 개빡겜인데? 일단 호그는 게임 안 공 채우는 거야 너도 공 채우세요 호그는 게임 안 한 것 같아 저거 다 봐도 돼요 저거 공 채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팀 공 채우라고 우리 팀 공 채우라고 하는 거야 호그는 우리 팀 공 채우라고 하는 거고 나머지는 게임하는데 어 나머지는 게임한다 이거 그니까 저 형님 말고는 다 게임하는 것 같아 어 아퍼 호그 빼고는 그냥 다 죽이면 돼 와 베리어 무서워 어휴 피가 뭐 여기 아파 어이 뭐야 로고 그냥 로드로 공 채워야 로드로 너무 앞에 가서 죽으면 안 돼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와 벌써 샀어? 저 터로백 저 터로백 뭐 피어? 어 나 공 쏠 저거 아 방금 깨져 방금 깨져 야아 야 날 모르겠다 혜택자리야 내 눈에 찌지마라 나 불빛을거든? 뭐하는거야 로드호그 공채우세요 왕비지 뭐하는거야 궁 없으시면 제가 채우세요 로드호그 죽이지 말고 궁 채워 궁 채워 꺼내먹어 로드호그 여기있다 궁쳐라 왼쪽에 저거 바로 죽이면 안돼요 냉장고에요 꺼내먹어요 궁게지 좀 부족할때마다 꺼내먹어야겠어 여기 뒤에 다 폭태워 롤드호그 맥크리 뒤 뒤 뒤 뒤 뒤 내가 잡을게 나 기어질게 2층 기어질게 쏠쟈 내려갔어 쏠쟈 내려갔어 쏠쟈 쏠쟈 루시우개 쏠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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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장고 궁 못채우신분 아 지금 드래곰을 모았는데 냉장고가 꽉 찼어요 쏠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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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트레이서 드래곰으로 왼쪽으로 들어왔었는데 아 냉장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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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냉장고 맛있다 호호 피채 여기 놔둬 좋아 가깝다 자리야 끌게 자리야 공각 잡는다 공각 잡는다 오 먹혔다 먹혔다 디바 뽕 트레이서 여캥 빠졌고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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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버리고 깨버리고 파고 뭐야 뭐야 내꺼다 트레이서 뒤에 살아있어요 트레이서 우리 자리야 죽는다 살려 살려 뭐해 빨리 죽어 오케이 오케이 살렸어 살렸어 제 궁 제 궁 채워야돼 냉장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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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워 야 싫어하냐 야 싫어하냐 제발 뭐해 일단 라인 지웠어요 라인 지웠어요 라인 지웠어요 거점에 거점에 라인 꿀잠 거점에 라인 꿀잠 거점에 라인 트레이서 여캥 빠졌고 트레이서 왼쪽 아 죽었어 아 뭐야 잡았어 잡았어 야 얘들아 왕피 짐 인벤 가자 형님들 세계정부해 저 인벤 흰따이거든요 아 제가 또 세계정부해 고래 분들이 써주세요 3출 갑니다 나도 흰따이라서 안돼 일방 룰전궁 룰전궁 수고하셨습니다 형님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uh Er 이 cą 갱 bij 태인이 꽃 1개 감사합니다 아 이새끼 아직도 별풍선 쏘네? 계속? 냉장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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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n